갑작스러운 이혼 발표로 화제를 모은 선우은숙이 그동안 출연해온 소프리쇼 동치미에 계속해서 출연한다는 사실을 전했는데요. 이혼 소식을 전한 뒤 출연하는 것이기에 과연 선우은숙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증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한 매체에서 선우은숙과 유영재가 3월 중순 동치미 촬영을 했고 이혼 조정이 진행되던 기간 중 녹화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촬영부는 유영재가 전 프로야구 선수 윤석민과 함께 배우 장광의 집을 찾아가 살림을 배우는 콘셉트였습니다. 이와 관련 mbn 관계자는 유영재와 장광, 윤석민이 등장한 회차는 2월에 녹화를 진행해 3월 30일 방송됐다. 관련 회차에 대한 스튜디오 녹화는 3월 중순이 맞지만 이혼 조정 관련해 제작진은 녹화 당시에 들은 부분이 없어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선우은숙은 앞으로도 동치미에 출연할 예정이라며 유영재의 남은 녹화부는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두 사람은 결혼 후 소프리쇼 동치미에 함께 출연하며 결혼생활에 대해 솔직하게 밝혀왔는데 이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송 내용들이 재조명되기도 했죠. 특히 유영재가 선우은숙과의 결혼생활 중 반성의 의미로 썼다는 각서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선우은숙은 동치미에서 결혼생활을 뒤흔든 위기사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결혼생활을 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오래 산다고 해서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니다. 말 한마디에도 위기가 올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또한 헤어진 줄 알았어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제가 요새 사실 남편에게 힘들다. 너무 생각이 다르다. 서로 모르니까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 저도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것이다라고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선우은숙은 사소한 다툼이 있은 뒤 유영재에게 각서를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유영재는 대한민국의 표준 각서는 이게 맞다. 혹시 각서 대피 원하시는 분 제가 해드리겠다. 처음 써보는 거다. 스스로가 깨닫는 일종의 자기 반성문이다. 아내에게 제출하는 것보다 스스로가 나를 들여다보겠다 하는 일종의 자기 다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각서 내용을 읽기 꺼려했고 각서 작성일이 작년이다. 해가 바뀌었지 않냐. 각서가 실행이 돼야 각서를 자신있게 읽을 수 있지 않냐. 근데 이행이 안 됐다고 실토했습니다. 결국 MC들이 각서를 읽기 시작했고 서두에는 본인은 지난 1년간 배우자 선우은숙과의 결혼 기간 동안 존중과 배려 신뢰에 믿음을 소홀히 하여 배우자에게 심한 모욕과 자존심 상처 등 지울 수 없는 극한 고통에 처하게 된 데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사과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각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이어 각서 안에는 유영재는 아내 선우은숙을 존중하며 배려하며 사랑한다. 본인은 상호 결혼생활 유지함에 있어 믿음 신뢰를 바탕으로 가정중심 행복 가치관을 최우선으로 한다. 본인은 상호 믿음 존중 사랑 배려 등 부부간의 기본 존엄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또 이 각서를 바탕으로 지난 시간 행한 모든 것을 반성하며 거듭 새롭게 평화로우며 행복한 결혼의 근본 당연성을 실현하기 최고 최선의 전력을 기울인다. 본인은 배우자가 싫어하는 일체의 행위 및 원행을 삼가한다라는 조항과 함께 만약 위의 사항 및 약속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향후 일정 및 모든 판단은 배우자 선우은숙에게 일임하며 그 위임에 대하여 성실히 응할 것을 약속하며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명한다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각서를 살펴보면 작성일이 2023년 12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경 절차와 사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두 사람이 협의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조정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특히 선우은숙이 이혼 절차를 다 밟은 뒤에야 소속사의 일을 알렸다며 소속사도 둘의 이혼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선우은숙에게 확인해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둘이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 선우은숙이 자신의 이혼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되고 있는데요. 협의 이혼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해야 하며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선우은숙이 유영재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했다가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것을 우려해 협의 이혼 대신 재판상 이혼을 선택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인데요. 협의 이혼을 했다면 발표 전 소문이 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부부는 함께 예능에 출연해온 만큼 그간 찍어놨던 영상을 모두 폐기해야 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것인데요. 두 사람은 얼마 전까지 함께 방송에 출연했죠. 조정 단계에서도 함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혼 소식을 최대한 언론에 알리지 않기 위해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거쳐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했으여 재판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정이 빨리 끝난 배경에 대해서는 재혼 기간이 짧으며 재산 분할에 대한 다툼이 딱히 없었다고 하는데요. 조정 이혼을 한 건 대중의 눈에 띄지 않게 최대한 이혼을 마무리하려는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유영재는 양다리 의혹에 이어 삼혼 의혹까지 휩싸였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먼저 유영재와 선우은숙이 골프 모임을 통해 만났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영재는 이미 만나고 있던 여자가 있었고 선우은숙에게 환승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요.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유영재는 당시 목동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때 홀로 지내지 않고 함께 거주하던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 A씨는 유영재 라디오의 작가 및 유영재 매니저 역할을 하며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개인사로 이 3주간 집을 비운 사이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선우은숙은 이런 사실들을 아무것도 모른 채 유영재와 재혼을 하게 되죠.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유영재가 재혼이 아니었다는 사실인데요. 유영재에게는 장성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유영재는 첫 번째 아내와 사이에서 아들을 얻었고 이후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 골프 선수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유영재가 골프에 관심이 높은 이유 역시 이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 골프 선수와의 결혼 생활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아내와 이혼 후 돌싱의 삶을 즐기다가 A씨와 깊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즉 선우은숙과는 A씨와의 만남까지 가진 후 3혼을 했던 것인데요. 선우은숙 역시 유영재가 재혼이라고 밝혔었기 때문에 3혼이라는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한 번에 알게 되며 선우은숙은 큰 충격에 빠졌고 현재 제주도에서 휴식을 취하며 최측근들 외에는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에 선우은숙이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법 816조에 따르면 사기나 기망에 의해 혼인 신고를 한 경우 혼인 취소가 가능한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상대를 기망해 성립한 혼인을 뜻합니다.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인 내용을 속였거나 그 거짓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전혼 사실 또는 자녀를 숨긴 것도 혼인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은 기망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또 결혼 전 배우자의 기망 사실을 몰랐다는 증거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이 취소된다면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울러 혼인 취소 사유를 숨긴 그 부모에게도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이로써 올해만 벌써 8상 파경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선우 운숙과 같은 날 뮤지컬 배우 최정원도 이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최정원 측은 입장문에서 남편의 일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본의 아니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남편은 십수년 전부터 많은 금전 문제를 일으켜왔고 최정원은 남편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당연하다는 마음으로 시작됐던 일이 일상처럼 반복되고 상식 수준을 넘어서면서부터 남편과는 이혼 절차를 준비 중이며 1년 전부터 별거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이날 최정원 남편인 뮤지컬 제작자 임모 씨는 2016년부터 지인과 금전 거래에서 3억 5천만 원의 빚을 졌으며 현재 이자 등을 포함해 1억 6천 5백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외에도 황정웅, 서인영, 벤, 서유리, 이범수, 허동원 등 릴레이처럼 이혼 소식을 알려 안타까움을 안 끼고 있습니다. 맞지 않는 사람과 힘들게 평생 사는 것보다 이혼하는 것이 낫다고 할 수 있지만 연달아 전해지는 소식에 그저 안타까운 마음만 드는데요. 이별의 아픔을 뒤로하고 좋은 소식들도 빠른 시일 내에 전해주길 바라겠습니다.